아 여기서 모자 뺏겨가는 그게 있을지 빠라밤 달 기억나겠지 뭐 오 절법 했는데 아니 이걸 찍어 자 도착! 도착! 이놈 밟으려고 했는데 휴 구해줘서 고마워 끔찍한 시간이었다 그리 또다시 발 찾으러 가자 난 얘가 마음에 들더라 뭐야 이게 더 빠르게 늘어나기? 헐 미쳤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게 됐었네 쫀다 이건 몰랐어 더 빠르게 늘어나기 흐흐흐 이게 대단히 안돼 어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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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건 어떡하지? 몰라 너무 이상한데 왔어요 나 뭔가 잘못됐어 흐흐흐흫 순서 보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달조 대단해요 이상한 새한테 끌려왔어요 그래 여기서 쉬고 있어 이제 이거 가지고 나가면 되겠다 이때 빠르게 늘어나기를 썼다고 한 이런일은 없었는데 빠르게 늘어나기 빠르게 늘어나기 빠르게 늘어나기 빠르게 늘어나기 흥지로 가득찬 풀림 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빠르게 늘어나기 빠르게 이거 컨트롤이 너무 어려워요 천천히 그냥 늘어나자 빠르게 늘어나기 쑥쑥 쑥 오케이 짠 쑥 쑥 뭐지 뭐야 너무 빠르게 늘어났어 천천히 좀 늘어나 가 아우 골 вокруг 곰시리를 통과해서 드리러 곰시리? 겨우 얘 얘 얘 얘 벌레같은 애들이지 부웍 크으 어야야야야 곰시리 통과해서 눕히로 곰시리? 가 얘얘얘 벌레같은 애들이지 뿌왁 크 크 빠르게 돌아가려고 빠르고 안전한 10원짜리 택시 스파인드 따다다다단 빠르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이 위에도 있었나 나이스 어 올라갈 수 없을까 안될까 안될까요 안되겠네요 이건 좀 무리 아 가져와야 되겠다 벌레야 짧아 쑤옥 쑤옥 얌 무슨 컨트롤이야 우리 귀여운 벌레 써먹어야지 안되겠다 다섯개 더 봐야돼 여섯개 여섯개 헐 아 맞다 이거 먹고 가야지 잊으면 안되죠 요건 나중에 아 너 정말 그럴래 하나 더 으음 아 하나 더 맞다 이거 안 먹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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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수당 넓겠는데 훨씬 더 많이 채우겠는데요 도전 이런 예스 이런 베리 깔끔 오예 다섯개 으잉 어 이거 안됐니? 안먹어 안먹어 왜이렇게 잘나오냐 여긴 되게 잘나온다 뭐이렇게 잘나와 가는곳마다 다있어 으잉 어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좀만 더 모자 좀만 더 모자 여기 너무 빨리 끝내낸거 같아 조금만 더 모아 안녕 간만에 옷 갈아입는구만 파일럿 지금 모으는게 효율이 좋은거 같아요 여긴 되게 빨리 먹이거든 이것도 백퍼센트 할거에요 공공지진 내가 알던 아니란 두루님은 어디 가신겁니까? 이렇게 아니라지 않고 스피디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쯤되면 한번 죽을때가 됐는데 말이야 희한하네 잘돼도 이상하고 어 다 이상하네 아니라면 아니라면 아니란것대로 이상하고 분명히 잘할수있는사람인데 아니래서 이상하고 스읍 평상시 그렇게 안일하던사람이 아니라지 않아서 이상하고 슬슬 저기 독에다가 퐁당한번 할때가 됐는데 진짜 퐁퐁 빠라바바바밤 빠라바밤밤 빠바밤 흐흐흐흫 어 안된다 나 이제 돌아갈래 직당히 모았어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게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다 이렇게 듬성듬성 먹어놓으면은 나중에 어차피 일괄적으로 다 돌거니까 그때쯤이 기억날까 그게 근데 좀 궁금해 예습같은거 안했어 소리가 됐다 넘겨 이것도 넘겨 구르기 이것도 넘겨 이제 도시마을이래 오케이 이거 2시간짜리 스피드런 영상도 있으니까 돼요 이거 진짜 빨리 깰 수 있어 연습하면 구파야 돼 살아승전 스피드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진지 먹고 근데 안하는게 정신건강이 좋을 것 같아 난 내 성격엔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실수를 하면은 으악 하면서 오 오 끔찍해 아 이런 타이밍에 오시다니 정말 안됐네요 몬스터가 온 이후로 도시는 황폐해지고 있어요 결혼식을 알리는 것 같던데 우리를 초대하려는 걸까요 아 저기다 광고를 겁나게 하는거구만 팜플렛 전단지를 어마어마하게 돌렸구나 도시 면두리 틀틀 다 필요없어 아 근데 여긴 별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는 아예 안먹는건 안되는데 두개 여긴 스무개 먹어야 되거든 음 개수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너무 어둑찍찍하니까 일단 여기는 빨리 깨서 밝을때 할게요 밝을때 너무 어두워 이거 먹자 짠 아악 뉴 동그시티 시청 여기가 시청이었어? 몰랐다 얌마 니네들 때문에 못 먹었어와 일단 처음 알았어 시청 겁나 높은 시청이다 야앵 더러운겠들아 아아아 all 너희들때문에 추락했어 추락 여기로 못올라가나? 탐 올게 많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무한드의 떨어짐을 경험하고 있어요 조심히 갈래 여기 왜이렇게 삥나냐? 어우 먹을거 많아 어? 이 자식 놓칠뻔했다 오케이 오이 오우 오우 좋아 나 동전 놓친거 아니겠죠? 아 불안해 왔어 iten 진심으로 존 매우 쏴주자 홀 다 맞췄어? 홀 못다 맞출 줄 몰랐다 기저귀의 힘 보여주겠으 이번에도 원트릭 할거야 아 이거 한번 놓치면 그지같은데 아야 아 얘만 때려야 되는구나 너만 때린다 무비구를 다 피하면서 태가리 여기 자 깨 개 첼지인데 아 아 아 아 아 뉴 똥크시티 폐쇄 폐쇄됐다는 게 아니라 폐쇄된 거를 이제 살렸다 그래 밝을 때 합시다 밝을 때 도시 재출발 도시 재출발 음흥 좋아좋아 요기가 있었죠 여기서 하나 먹고 갈게요 검은 닌전도 부서? 얘기는 되게 많아 포켓몬을 보호하면 그렇지 징그러운 것들 내가 안 먹은게 여깄네 철굴 턴할까 도시가 활기차졌어요 시작되면 대단한 분이세요 드디어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여친 말 안하나? 자 이제부터 달 모아야 되는데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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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라켄 군형이 짭아! 자 여기서 할거 되게 많았었어 줄넘기도 해야되고 RC카도 해야되고 오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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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질일뻔 했어요 응응이 아닌가 한판에 비켜! 오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스토리가 뭐였지? 아 시장을 만나러 가는 거였지? 나도 모르게 뭐 오고 있었네 또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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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을 만나는 거였지? 딴 짓을 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도시가 예전 모습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전통 페스티벌을 개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뮤지션 4명을 찾아와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4명의 뮤지션을 찾고 있어 자율적으로 도와줘야 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응 도와줘야 되겠군 하고 저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입니다! 베이스트가 참가했다 베이스트가 참가했다 더 모아와야 되겠지요? 뮤지션을 협회해 주셨군요 고마워요 3명 더 오케이 뭐야 이거 그냥 동전이었니? 그냥 동전이네? 보라동전인 줄 알았는데 명당 하나하나 해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짭짤하다 여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모아도 되네 금방 모여 여기 바로 있네 뭐야 바로 여기 있었잖아 두 개째 두 개째 드러머 참가 바로 옆에 있었네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다음 사람은 점화기 고마워요 empez riot 동전이네 도와줘 essere 촘 기타 리스트 도토리가 차에 깔려서 차바퀴 터질뻔했어 마지막은 옥상에 있었던 것 같다 아 찍어놨었지 옥상 쪼끔 모자라겠는데 달 조금만 더 먹을까 여기서 여기 위로는 어떻게 올라가냐 설마 여기 위에 안 찍었나 찍었는데 희한하네 아 여기서 내려오는 식이구나 딱 맞아요? 그래? 여기 옥상 한번 찍고 올라그랬는데 온김에 타고가자 빠람빵 빠람빵 탑 오브 뉴 동크 시티 정수리에 착시한다 성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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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롬핏도 다 모였어요 지하 발전소 지하 발전소 비켜 바쁘다 뭘 하신거죠 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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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했다고 그래도 별짓거리 다 할수있네 원하고 하고자 하는게 다 돼 나도 놀라고 도롬하여 으악!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야! 걔네모자식들! 모기 진짜 싫어, 극혐이야 어? 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척척 박아 자 흐어억 빰 이거 두 명이 같이 되나요? 어? 2p 모드 돼요 한명은 마리오로다가 한명은 모자 갖다가 쫄랑쫄랑 움직일 수 있어 그런 식이에요 2p하는 사람들은 조금 질질할수도 있을건데 재미가 틀리겠다 다리 이렇게나 많은데 하나만 아니 99개만 999개만 딱 주면은 어디 쓰기 끝인데 갓 뛴 곡을 들으면 되나 이제 진통의 페스티벌 솔직히 이거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 우리왕국에 우리왕국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이 도시가 왕국이라 하니까 좀 이상해 짬뽀짬뽀 좋다 마지막 juego 이 상품은 작품이다 정말 너무 이번엔 돈다먹을꺼야 돈 가운데 왼쪽 아아아아 거짓같다 저거 너무너무 미련으로 남았었는데 가운데 오른쪽 왼쪽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난 또 후회 후회스럽다 또 초라 통킹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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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 다 죽어라 다 죽어 넷하고 저거 여덟개 다 먹어야지 애가 살 집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먹어지네 오케이 모든 달의 위치는 알고있어요 다 알아 다 알아 바로 1회차랑 2회차 클리어하는 맛이 되게 틀리다 정말 틀려 이다시로 틀린건 처음이야 얼마나 답답대로 하셨을까 내가 그렇게 못찾었었거든요 사람과 함께 찍으면 같이 찍으면 아니 연기 그리고 이케 이케 이어진지 몰라 모르겠어서 시동키가 좀 그래 어? 이런 젠장할 것들! 그래 이거 놓칠뻔 했다 이거 놓쳐가지고 아주 어? 도대체 보라동전 마지막 거 어딨는거지? 개고생했었어 여긴 여기는 그냥 점노트 따를게요 보라코인 또 놓칠 것 같아 어? 저 아래는 뭐지? 모르겠다 여기서 얘네 싸우고 나가는덴데? 세이Ь 페이크 가져간티롱 이 녀석 어 이 녀석 죄송합니다 어우 까prene는 아드겠다 쓰흐? 그냥 까불면 안되겠다 아까처럼 안되네 강력토끼였었어 근데 한번만 더 시도해볼게 될거같애 바로 그냥 머리통을 부숴볼께요 따이브위 한번만 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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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쯤 안되겠어 대단한데 와 저게 왜 저렇게 날라와 난 아무튼 저 키 큰 토끼가 정말 비웠어 아 저 건방진놈 그냥 증속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까불었네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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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음밤 으아 주가규 오우 살았다 깔아놓기 오우 př 큰일 날뻔했어. 아, 거기로 갈뻔했어. 너무나 강적인 것. 설상 관문. 반했다. 앞으로 두 개. 얘네 모아가야 하는 스테이지였지. 이리 와. 오! 야! 안 먹혀. 거드름 피해서 싸아라. 왜 좋죠 되게? 여기. 와우! 허짓거리하다 죽을 뻔했어. 그냥 왔는데. 어. 에이씨 몰라. 저기 어차피. 나중에 다시 올라가야 돼. 여기 입원할 때는. 요거만 먹는 게 되려도. 이득이에요. 여기. 쩝쩝쩝. 여기 난. 패딩이 이뻐가지고. 패딩 입으러 갈게. 이렇게 입어놓으니까. 너무 아저씨 같잖아. 젊어집시다. 패딩 입어야지 완전 회춘이야 이거 입으면 무슨 유아복 입어놓은 애기 같아 이러면 저 수염도 깎아버렸으면 진짜 진짜 애기인데 애기 완전 동안이야 마리오 마리오 서른 살 아니야? 오케 서른날 서른날 으억! 야 이 녀석아 사람 무네 다 먹었다 40대 30대 보통 3,40대로 추정을 많이 하지 호라쿠인 다 체크중이야 걱정하지마 X축을 맞추고 아! 더럽게 안 먹어지네 X축을 맞추고 깔끔 빙벽 관문 여기 진짜 달 빨리 모인다 무지하게 빨리 모이네 벌써 다 끝이야 바운드 볼 그랑프리 바운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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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고인 것도 아니야 스피드런 하는 사람 영상 보고 와봐 바운드 볼 바운드 볼 난 명함도 못 내밀어 근데 이거 궁금한게 있는데 쓰읍 그 사진으로 그 힌트 되어 있는 숨겨진 달 같은 경우는 그 사진을 한번 확인을 해야지만 위치가 나오는건가 그런가봐요 맵이 뚫려야되나 아니면 그 사진을 한번 확인을 해야되나 원래 이 위치에 달이 있거든 쓰읍 지금 없네 항상 궁금했어 한 명만 더 오면 레이스 시작이영 요요요요 선수가 대기실에서 꾹거리고 나오고 있질 않아? 선수 데리러 갑시 여기 있었나? 바운드 여긴 있는데 선수 데리러 갑시다 선수 데리러 갑시 금방 선수 데리러 갑시 얘는 왜 왜 왜 이유를 들어 봅시다 선수 데리러 갑시 레이스 너무 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진지하곤 너무 빨라 야 레이스가 싫대 아나 대신 누가 내가 니 녀석이 몸은 이제부터 내꺼다 신나게 굴리자 멈추는 것도 힘드네 레이스를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우승자에게는 그랜드문을 준다 시작 인수 필요없어 시작 바운드버그랑 프리 내가 때리고자 하면 안했는데 아웃오버 컨트롤 됐었던거에요 이거 미치는데 진짜 사랑 애들 겁나 빨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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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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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승리다 이제 도랑에만 안 빠지면 이겨 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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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밤 로디 택 도랑 이산 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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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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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 좋겠다 웃음 대고 대리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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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대리신고 좀 해 으흠흠흠 빠라바밤 말랑말랑해가지고 한번 둘러봤어 되게 폭신폭신해 좋다 이제 거기 사이다 받으러 가면 돼요 흠흠 좋구만 바다왕국 남겨남겨 알어 알어 다음에는 바다왕국이야 탄산이 들어있는 아름다운 바다와 4개의 거대한 분수가 유명하대 쓰읍 그니까 탄산이라야 되게 웃긴게 바다가 탄산이에요 공짜 탄산이라니 천국인가 여긴 바다왕국 톡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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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톡톡이다 서약의 물을 되찾아라 서약의 물을 되찾아라 저 자식이 빨아먹고 있군 성실해 보이는 여행자분 지금 이 꼴을 봐 보세요 제멋대로 쭉쭉쭉쭉쭉쭉 빨아먹어서 글래스한 서약의 물이 비었어요 서약의 물 아 이것도 한번 보고갈까 바다왕국 투명한 바다와 빛이 만나는 곳 톡톡이다 탄산 바다의 리조트섬 톡톡 트로피카나 이런 느낌으로 톡톡이다 이건가 탁탁 쏜다 이런 말인가요 톡톡이다인 그 뭐더라 그 달팽이 생각해보니까 달팽이 그거잖아 그 예전에 그 뭐지 그 뭐더라 핑핑이 같은 것들이 광고 나와서 그 아까 마시는거 뭐더라 달달이 아 뭐더라 그 핑핑이 기억이 안나네 뭐였지 걔 그거 깜찍이소다 그래 깜찍이 깜찍이 그건 톡자가 안들어갔었나 어 깜찍이 맞다 깜찍이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끔찍인지 깜찍인지 혓바닥 그 이렇게 해가지고 끼는거 어쩌다 껴가지고 혓바닥 짤리고 막 그건 좀 이상한데 미스터리한 해양생물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전통 스포츠 비치발리볼 이거 개그캠이었음 솔직히 뭐야 바로 뽑네 바로 뽑네 그게 이빨로 이렇게 마개를 딱 하고 뽑아가지고 쭉쭉 마시고 탁 닫고 이런식이었거든 근데 그게 틈이 틈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다가 애들 막 혓바닥 끼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톡톡이 깜찍이소다 먼지님 고맙습니다 그래 이거야 깜찍이 어디야? 깜찍이 저거야 깜찍이 뭐가 지나갔냐 글쎄 어느 순식간에 이르는 일이라 깜찍이 소장 깜찍이 소장 깜찍이 소장 깜찍이야 영영형이 벌써 끝냈어 32명 호스팅 어서오세요 난민여러분 환영하오 그쪽에서 오디세이 하고 있던데 여기도 오디세이 하고 있었어 문어 잡을 시간 난하요 화가 났나봐 분수가 이제 3개야 절로 가면 되네요 여기 맵이 되게 넓어가지고 아 할거 많다 싶은데도 얘때문에 되게 편하네 개좋 아 이거 나중에 먹어 아 귀찮아 정말 스토리만 따라가고 있어요 정말 스토리만 따라가고 있어요 어이 좋아 포치 장소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나가지고 다 사진 찍어놓고 다시 할라고 그건 골쩍 골쩍 앞으로 2개 남았어 좋아 나 이거 기억난다 이 거지같은거 여기 여기 있었는데 저건가 너지 진동달 거지같은거 와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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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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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멍멍이 갖다가 찾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되게 나중에 굉장히 골 아픈 게 있어요 또. 아 그거 생각해 놓으니까 벌써부터 골 아프잖아. 뭔가 그냥 나가면 안 될 것 같았어. 여기 온천 섬이래.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 아이고 아이고 돈 없어 돈 없어. 어디 갈까. 여기. 여기. 여기 좋아. 돌아다닐 때가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가야 될지 지금 그게 고민이야. 도대체 어디부터 가야 된단 말인가. 이거 맛있고. 도대체 어디부터 가야 된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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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어를 죽이면 될 것 같다